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비교할 수 없는 국어, 무비 국어, 그리고 영화 같은 국어, 무비 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. 자, 어느새 이제 100일 남았네요. 그죠?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거라는 거 뭐 선생님도 여러분도 의심치 않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조급증이에요.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도 얼마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하루하루 너무너무 꽉 차게 진짜 공부도 잘 되고 슬럼프 같은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자기 비하라든가 자괴감 같은 것도 없고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자신감이 꽉 차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. 공부해온 게 많을수록 아, 나 공부 시간만 조금 더 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조급증이 생길 수 있고요. 또 공부를 오래 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. 본인이 스스로 느끼기에 아, 나 내 인생에 다시는 이렇게 공부 못해 라고 했던 경우는 더더욱이나 뭐 할 거냐면 아, 어떡하지? 이제 좀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여태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올해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와, 근데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하지? 아, 시간 더... 아, 어떡하지?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해왔던 결과도 망칠 수 있어요.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이 해야겠지만 딱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하나, 조급증을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조급할 수 있어요.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시간이 점점 줄어들수록 해야 할 것들은 아직도 줄지 않고 많이 남아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하다가 조급해지다 결국은 나온 거 모의고사 봤더니 원하는 결과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떡하지? 나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없는가 봐 이런 생각 막 들고 하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는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하는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감만 커지면서 조급증이 생기게 되는데 어차피 결과는 12월 우리가 시험 볼 때 그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.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. 뚜껑을 열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때 어떤 결과가 생길지는 여러분도 나도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. 또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우와 좋은데? 하고 너무 업되어 있다가 나중에 실수하는 경우 생기지 않도록 차분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사실 공부를 계속해야죠. 그렇죠? 성적이 계속 나아지면 평정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. 어떻게 공부를 하든 어느 상황에서 공부를 하든 난 늘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. 그럼 여러분들이 조급증을 가질 것도 없고 평정심을 잃을 것도 없죠.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죠. 그 이유가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체력이에요.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불안함이 커지고 불안함이 커지니까 또 카페인 음료 같은 거 많이 먹고 잠 줄이고 그러다 보면 몸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정신력도 영향을 받아 깨질 수밖에 없고 안 좋은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져요. 그래서 잠을 푹 잘 수는 없겠죠. 우리 수험생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. 근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쪽잠 자는 거 이런 건 다 알고 있을 거고 줄넘기라든가 아니면 산책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마다 수업 시간에도 계속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운동을 좀 해라. 그게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PT 같은 거 끊어놓고 가서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. 아주 간단한 운동이라도 너희들의 떨어진 체력을 채울 수가 있고 그렇게 떨어진 체력이 채워지면 그러면 여러분들 집중력도 높아지고 또한 잠도 푹 잘 수 있어요. 짧은 시간이라도 푹 자는 잠이 사람 몸에 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. 그래서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. 그래서 줄넘기라든가 하루에 100개도 괜찮아요. 진짜 훌륭해요 효과가. 그래서 줄넘기 100개라든가 아니면 산책 밥 먹고 난 다음이나 아니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엄마 아빠랑 같이라도 20분 정도라도 주변만 간단히 돌아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몸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. 과학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. 그냥 여러분들이 몸을 하도 안 써가지고요. 몸이 완전 막 진짜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들의 몸은 회복력이 빠른 단계잖아요. 지금 나이대가.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몸에 또는 뇌에 쉴 수 있는 시간을 줘도 여러분들의 몸이 충분히 채워집니다.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조급증 갖지 말 것. 생길 수 있지만 다 우리가 시간 다 되고 우리가 보는 시험대가 됐을 때 제 실력이 나올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기.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 튕겨나가는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 연결돼 있는 거야. 조금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죠. 이 두 가지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할게요. 그 이후에 얘기할 것도 엄청 많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무지하게 많지만 그런 얘기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머리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 얘기하는 것보단 딱 두 가지만 알았죠.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그리고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차분히 매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죠. 공부해서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후회 없이 시험 보러 가고 그리고 난 다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선생님도 바라고 여러분도 한번 같이 바라보도록 합시다. 아시겠죠? 자,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할 거라는 거 믿고요. 선생님도 선생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 도우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응원하도록 할게요. 알았죠? 힘내봅시다.